으 으 으 으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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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뭐라고요? 소리때만 부러지게 생겼어 거기는 하나도 잡고 그러니까요 뭘 들어요? 안 찍어? 좀 이따 두 번 넣더니 두 번 넣더니 나오더라고 30분만에 한 11마리 잡았어 지금 쭉 들어가고 쭉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요? 네 크게 없어지고 떡밥 많이 안치되셨지요? 나? 네 떡밥 많이 안치되셨지요? 네 떡밥 많이 안치되셨지요? 떡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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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는게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거에요 나는 그게 안되는거요 그래서 우리완용이형이 항상 떡밥이 해주면 등산에는 들었는데 곰은 재주가 버리고 돈은 죽은 놈이 챙겨간다고 종성형이 가스는 챙겨가고 내경 써 사진 찍은거는 어마어마하던데 놀이가서 떡밥을 다 잡았다며 아 천은형님 점심 먹고 나갔어요 그때 아 오늘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다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좋네요 옷자 빵 이런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게 그리고 장화입고 들어가서 그것 다 잡았어요 비쩍 오늘은 손맛보러 잠깐 낚시 나와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안하구요 소통이 안되는 관계로 영상 잠깐 남길 겸해서 카메라를 켜봅니다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아 맞는데 고기서 묻지 않네 또 갈게요 야 난 저정도 되면 내 맛은 그냥 쭉 흘러 그러는데 느낌이 와요 세목 정도에서 준비는 됐어 됐어 고개서야 좋은게 고개 입질이 깔짝이요? 그렇게 들어갔다가 생각하는거는 고개 입질이요 에휴 틀렸어 왜그런게 안입니까 지금 짜증가니까 종말 나와봐 좁고 짜증나 아 예예예 아니요 아니 아니 누가 갈줄 알았나 난 핑크사장님이 좀 안사봤어 난 한쪽 다장만 있으면 안돼 짜증이 진짜 같이 있을때면 어쩔 수 없지 한마디 갖고 나와봐요 형님 아 고입질이 아니요 대요 느낌이 와요 만영이 형 봤잖아 금방 그게 나와야되는거거든 치켜야되는거잖아 목소리를 많이 따져갖고 아 성탁사장님이 와서 무사로가서 커피를 그냥 몰래 그냥 이렇게 이건 뭐 형 너가 아 이거 여기 손 이거 이렇게 세갖고 에휴 저기가 그냥 뭐 온다고 해요 그냥 전교사장님 겨울이 쓰이는거니 아 햇빛 타지말라 살 타지말라구 자 왔어요 온다아웃 쟤 어디케 안됐지 아이 잘하네 아빠가 그래도 이정도만 됐지 형이 큰거 잡아줄게 기다려 형 작은 부정 탔어 전만간에 거기있으면 다 오게 생겼다 에이 치 걸려 야 가만히 자있어 아 아 더럽게 지랄하네 그거 짜장봉어 지랄 아 아 아